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14년도 지구과학원 오지구 모의고사 시즌1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특진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과정 및 교과서범위 내에서 선을 지켜서 출제하였습니다. 자, 그 점 명심해주시고 수능기출평가원 모의고사의 기출문제의 응용 및 변형이라고 적혀있는데 자,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쫙 출제됐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보고 어떤 유형으로 어떤 경향으로 출제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아, 이런 정도까지 건드려졌다면 이 다음 단계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지를 저희들이 또 막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또는 한층이 아니라 두층, 세층 정도 업그레이드된 그런 문제들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이 안에 수록하기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기존 문제를 조금 재구성하거나 재조합해서 변형해서 수록한 문제들도 있고요.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EBS 연계교제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연계교제는 일단 두 종류가 있죠. 수능특강, 수능완성, 탐구영역에는 현재 시즌1 출시 시점에는 수능특강까지 출시된 시점이기 때문에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들이 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잘 이 안에 녹여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EBS 연계교제 안 풀고 이 오줌 모의고서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직접 모든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거 절대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직접 풀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교제에 있는 주요 문화 분석강이 무료특강 있죠?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신유형 문제. 당연히 또 요소요소에 잘 수록되어 있고 고난도 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말도 안 되는 고난도 문제로 수록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형식을 갖춰서 문자안표형 방식이라든가 문화의 어떤 내용의 접근법 등등 기존 틀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가혹하지만 한 번쯤 극복해보면 좋겠을 만한 문제들을 이 안에 넣어두기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만한 난이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난이도 상, 난이도 중, 난이도 하 뭐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왜냐? 이건 본격적인 나름 실전에 입각한 실전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형식을 다 갖추되 연습하는 거니까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 뺀 건 아니고요. 그 비율을 좀 줄여놓고 난이도 상 수준에다가는 문항 비율을 조금은 소폭 늘려두긴 했어요. 아시겠죠? 그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도 요소에 들어 있습니다. 어, 문제 보면 막 아이고 이게 뭐야? 하면서 깜짝 놀랄만한 문제들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시즌 1이니까 조금 괜찮고 좀 만만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즌별 난이도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진 않아요. 어떤 시즌이 되었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될 만한 문제들을 이 안에 잘 수록해서 담아두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단, 시즌 1이 출시되는 시기상 이게 5월달에 지금 출시가 되는 모의고사인데요. 이 5월달이라는 시기는 아직 수험생 여러분들이 완벽한 학습상태가 되는 가을 시즌보다는 조금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체감 난이도는 꽤나 높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충분히 더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한 다음에 가을쯤에 다시 풀어보면 아, 또 뭔가 새로운 걸 다시 한 번 또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이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한 번 풀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 그리고 OMR 답안지 해설지도 제공되고요. 모의고사 채점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채점 서비스는 뭐냐? 자, 일단 여러분들 강의 신청한 다음에 내 강의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쫙 있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 끝에 채점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20번까지 답을 어떻게 썼는지 입력을 딱 해두시면 채점 빡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채점하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은데 사실 더 큰 의미는 여러분들이 채점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이 문제를 풀어보는 여러 수험생들이 어떤 문제를 잘 풀었으면 어떤 문제를 틀렸고 어떤 부분을 어려워했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취합하면 이 다음 시즌에 새롭게 문제를 제작할 때 조금 더 양질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스로 저희들이 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문제를 경험해 보고 싶으신 만큼 채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도 스마트폰으로 그냥 바로 입력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시즌별 구성 일단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1, 레벨 2는 모두 완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조금 기본적인 모의고사 그 다음 레벨 2가 스텝 1, 스텝 2 수준 우리 개념 완성편과 기출분석편 있잖아요. 스텝 1, 스텝 2 수준의 문제를 담아둔 게 레벨 2 모의고사 자, 이제 본격적인 모의고사가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의 시즌으로 총 16회 여러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자, 레벨 1, 레벨 2랑 이 오즈 모의고사랑 이 중간에는 살짝 벽이 좀 있어요.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닌데 어쨌든 벽이 있긴 합니다. 아시겠어요? 얘네들 사이에는 벽이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긴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고 실전적인 경험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연습을 여기서부터 진행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조금 처음에 낯설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단계적인 학습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레벨 1, 레벨 2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시켰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권장드리고 싶은 학습 방법은 개념편, 기출분석, 스텝 1, 스텝 2에 해당하는 공부를 끝내고 그 수준에 걸맞는 베이징 모의고사를 먼저 섭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스텝 3에 해당하는 유형별 자료 분석 이미 완강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자료 분석을 한 번 더 끝내시고 그 다음에 스텝 3 수준, 스텝 4 수준 추후에 또 공개가 되겠죠? 그에 해당하는 문제가 포함된 본격적인 모의고사를 차근차근 풀어주신 게 가장 권장하고 싶은 학습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유형별 자료 분석을 수강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풀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꽤나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형별 자료 분석도 섭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물론 추후에 이제 여름 시즌에 스텝 4 실전 문제 들어가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같이 공부 끝낸 다음에 이 문제들을 다시 보신다면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챙겨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뭐 꼭 그걸 해야지만 이걸 풀 수 있냐? 그건 아니긴 해. 하지만 먼저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문제를 먼저 경험을 해보시고 한번 느껴봐야 돼. 느껴보고 아, 이거는 지금 정도 내 실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구나. 그러면 괜찮아. 근데 해봤더니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연습이니까, 깨닫게 해주는 시험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깨달았다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공부를 같이 하면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시즌 1 들어가고 추후에 이제 9월 모평 앞두고 시즌 2, 9월 모평 이후에 시즌 3, 시즌 4. 빡빡한 구성으로 모의고사 커리큘럼 충실하게 열심히 이어나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문제들 여러분들. 어, 멋집니다. 문제가 그냥 반짝반짝 빛나요. 오케이? 아, 그리고 한 말씀 제가 더 드릴게요. 1회, 아, 시즌 1에 예를 들어 1회 5번 문제에 어떤 재료가 들어있고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보기가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어? 그런 건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질문이 그 회차에 해당 문항번호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거기 넣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각 문제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와 사연이 다 있다라는 점. 왜? 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나 메시지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당 위치에 넣어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들을 그렇게 조금 가치있게 잘 어? 어, 소중하게 챙겨가시길 부탁드리고 반드시 그 이유, 그 사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설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해드리니까 해설강의 빼놓지 않고 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활용법은 일단 먼저 풀으셔야죠. 검토도 끝내고 OMR, 다반지, 마킹까지 제한된 시간 안에 끝내주셔야 돼요. 오케이? 반드시 타임워크 켜놓고 시간 맞춰서 풉니다. 그리고 일찍 다 문제풀이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검토까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응? 제발 부탁인데 검토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풀 때도 집중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야 되고 일단 다 풀었으니까 힘들고 귀찮은데 그래 다 맞춰보자 이러지 말고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검토까지 꼼꼼하게 해보시라고 사실은 여러분들 검토를 해서 잘못 푸는 문제를 다시금, 응? 되살리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아차! 물론 이 전에 개념학습 완벽하게 돼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어? 어? 개념학습조차 안 돼있고 기출분석이 안 돼있는 상태에서 이 우리 시즌1부터 들어가면 여러분들 진짜 큰 상처 받을 수도 있어요. 응? 응? 이거 경고하는 거예요. 어? 개념학습 끝내주시고 풀고 그 다음 채점한 다음에 해설체를 통해서 1차적인 내용 정보하시고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요. 해설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왜 그 자리에 그 문제를 넣는지 이유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선생님 틀린 문제만 들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맞은 문제도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서 맞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바가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 어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들이 어떻게 쫙 구성이 되고 문항 구성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런 추가적인 설명들을 제가 또 해설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맞은 문제들도 빠른 배속으로 설정해놓고서라도 해설 강의를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해설지만 보고 이 모의고사 문제 정리를 끝내는 건 저희들이 준비한 거에 한 절반? 아니지 반의 반 정도밖에 못 챙겨가는 거예요. 오케이? 꼭 해설 강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었어. 그래서 특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해가 됐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용 정리가 조금 안 돼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개념 복습을 하셔야 돼요. 매직 개념 완성 강의가 됐든 스피드 강의가 됐든 유형별 자료 분석 강의가 됐든 추후에 나오게 될 실전 문제가 됐든 필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다시 갔다고 오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데요. 어? 매직 개념 완성 강좌를 다 다시 듣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개념 학습이 하나도 안 돼 있다면 그 과정에 우선되는 게 맞고요. 응? 중간중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틈이 좀 있어요. 어? 어? 그거 누가 알아? 본인이 알지? 본인에게 생겨있는 빈틈을 채우는 공부를 다시 한 번 강의를 반복 수강 하시면서 해당 주제 해당 개념에 대해서 복습을 하셔라 그 얘기에요. 어? 그리고 강의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특정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틀렸어. 어?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답이 이렇게 찾아진다라는 걸 납득이 됐어. 알게 됐어. 또는 뭐 해설을 들어도 또 어려울 수 있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해당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복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학습 일정을 그렇게 잡으세요. 어? 내일 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2시간 3시간 정도 내가 시간을 빼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내일 그냥 빠삭하게 공부를 끝내겠다. 마음먹고 그 학습 계획을 지켜나가시는 과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시면 좀 더 완벽한 학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음? 음 특히나 매직 개념완성 강좌든 스피드 개념완성 강좌든 이거는 백과사정 같은 강좌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언제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갔다 오셔도 이상한 게 아니라고 어? 어? 주변에 보니까 다들 모이고 사람 풀고 있어. 나도 막 이거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덩달아 따라가는 친구들 진짜 많은데요. 음? 부족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느낀 상태에서는 개념 복습을 하고 가는 게 그게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절대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개념이 덜 된 상태로 문제만 붙잡고 있는 게 진짜 어이없는 경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제발 부탁해요. 점수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즈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빈틈을 찾아내기 위한 시험이에요. 아 물론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거 알거든요. 알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 문제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본인이 절대로 느끼지 못할 법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것들을 찾아내가는 과정으로 이 문제들을 활용하시라고. 그래서 이 점수는 진짜 진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점수가 잘 나왔어. 그럼 기분 좋아. 기분 좀 좋아하면 돼요. 기분 좋아하면 되지. 그렇다고 남들은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왔는데 저는 점수가 잘 나왔으면 어깨 이렇게 으쓱으쓱하고 거만해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아시겠습니까? 겸손함을 이루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점수가 좀 안 나왔어. 평소에 받아보지 못했던 난생 처음 경험하는 아주 낮은 점수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상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문제를 내가 만약에 여기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수능 시험장에서 처음 맞닥뜨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차라리 그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얼마나 다행이야.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 틀릴 거라면 내가 미리 미리 경험해 보고 미리 틀려보고 그것들을 채운 다음에 완벽한 몸 상태를 만들고 시험보러 가자. 그런 용도로 이걸 활용하시라고. 점수에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몰랐던 내용들을 찾아나가서 보충하고 채워나가는 용도로 이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해 주시면 그게 가장 제가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똑같은 개념 원리를 적용시켜서 풀어야 되는 문제지만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질문 방식을 취하는지에 따라 문제 난이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동일한 개념을 적용해서 푸는 거긴 하지만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어.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경험을 좀 시켜드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너무너무 잘 풀어서 다 맞춰. 잘하는 거야. 괜찮아. 좋은데 차라리 알게 모르게 생겨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찾아나가는. 그래서 한 번 더 실수해보고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 더 보완해 나가는 그런 용도로 이 모의고사를 활용해 주시면 저는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학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점수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점수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 어? 어?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서 뭐 스스로 뭐 우쭐해하거나 또는 뭐 나는 왜 이럴까 절망하거나 절대 그럴 필요 없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시즌 1부터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만만치 않아요. 아시겠죠?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요소 요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분명히 우리말로 문제가 써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어? 그 문제들이라고 해도 절대로 선을 넘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보고 연습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들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번 풀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어떤 문제들은 1회에서 딱 문제를 풀었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틀렸어요. 근데 한 3회 정도 딱 풀다 보니까 어? 똑같진 않지. 근데 아 여기서 한 번 틀려봤기 때문에 아 이제는 풀 수 있게 된 그런 문제들이 후속 회차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틀렸지만 다음 시즌에 그 문제가 조금 더 응용 변형돼서 다른 형태지만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개념 원리의 적용 등이 조금 유사한 맥락을 띄는 그런 문제들이 후속 시즌에 또 담겨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걸 느껴주시는 것 또한 나름 학습에 조금 더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4회까지 다 풀고 한 번에 해설관이 듣지 마시고요. 한 회씩 끊어서 풀고 해설관이 듣고 공부 끝내고 다음에 차 하고 이렇게 공부 끝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회씩도 좋고 3일에 한 회씩도 좋고 또는 뭐 하루에 2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마다 그런 걸 어느 정도 속도로 하는지는 또 요구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음 근데 5월에 출시되는 시점부터 일찍 빠르게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면 일주일당 한 회씩 풀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해서 부족한 부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보충하고 다음 회차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해서 다시 한 번 도전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좋아. 어쨌든 시즌 1 이제 또 열심히 2024년도 수능 데뷔를 위해서 시작되는 거니까 시즌 2, 3, 4까지 아주 열심히 그냥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 그럼 필요한 준비도 뭐다? 개념학습, 기출분석.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공부 끝낸 다음에 1회 시즌 1의 1회 시험지를 시간 맞춰서 열심히 풀고 검토까지 끝내서 채점하신 다음에 이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1회 해설 강의를 클릭해서 저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1회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1회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